신문 엔터테이먼트 특집기획 2017 CS를 가다 아나운서 정유현입니다. 저는 지금 2017 CS에서 굉장히 핫한 플레이스에 나와 있습니다. 바로 삼성 기업 VR 체험관인데요. 이곳에 다양한 VR 체험기기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VR 기기가 있습니다. 바로 이것인데요. 스페이스 레이스입니다. 스페이스 레이스는 VR 기기를 끼고 우주선을 타고 우주선에서 레이스를 하는 그런 경기인데요. VR을 끼고 실제로 우주를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레이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짜릿한 경험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쯔거운 рос dar프 이를 받아도의 para 전화, 저희는 전화한 보는 restart이 ожноwer 아니점성 시간이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